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구출작전이요, 진짜 자, 먹고 먹고, 양념 EMP 수루탕 아 아아 예, 아이, 뭐 다행이네 혼자 있었으면은 깜빡하고 계속 하고 있었을거야 파워그릇 4, 9, 12, 오퍼레셔널 이, 이쪽 어떻게 하지? 저쪽 못 가나? 아 아 아, 못 가네 못 가게 되어있어 아 음 어, 아 그때 여기서 죽었는데 음 음 음 EMP 수루탈 좀 만들구요 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음 음 음 음 EMP 수루탄을 EMP 수루탄이 아, 한 번에 몇 개나 만들어지는거야 아 아우, 에너지 센터 에너지 센터 에너지 센터 너무위상 없다 아무 이상 없다고? 에너지 센터 에너지 센터 모두 보고와라 야 아 얘 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오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 화살축을, 화살축을 바꿔 정신지배로 아 아퍼 이걸로 죽어야겠구나 더빙이요? 뭐 더빙 아... 전세시켜 zarle 속고있어 야 야 죽어있어 후야야야야야야야 헌샥 차자 남 마법사라고 이 석궁에 마법이 날여있죠 정신지배 그...땜땜 그...그단은 뭐...뭐가있더라?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화살이 정신지배 정기화살도 있어요 전기화살 일단 결국수정으로 어우 조심조심 마법사야 말그대로 그거잖아 오오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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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수수수 버려지는 숨막히는 혈전 아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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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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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그라 이렇게 막 던집어떻게 이 술탐정같은거 봐 이 술탐 만이 겁나게 던지고 있어 오 아파 아파 오오오오 전부 다수겠네 붕대만 가보면 붕대만 가보면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이 완벽한 사기성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순간으로 에너지가 꽉차요 잠시만요 이건 어딜 해야 되냐 전원구로 전선도 예예예 맞아요 그니까 정보군이라고 하면 돼 간단하게 말해서 아 저기있는데 야 씨 저기를 어떻게 가 여..여..여..여..여기서? 아하 수류탄 수류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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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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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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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패드가 왜이렇게 떨려 어 이야 장난아니야 이 자식 뭐야 아니 얘 혼자 나가서 왜이래 오 저 자식이다 이건 이거 마구 쏘는 재미가 있어 마구 쏘는 재미가 있어 오우....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힘드세요? 어 오케이 야 한방에 안뒤어 한방에 안뒤고 이, 이, 이 제스트를 황글라스 잘 됐어요 야 쟤 암어가 너무 좋다 네 보지 말겠지만 황글라스 아닌가? 암어가 굉장히 좋아 애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어 꽝 뭐, 먹을 거 없나? 근데 그게 지금 뭐, 사는 거 치고 강한 거 치고 주는 게 개뿔 없네 영양가 없는 놈들이 어? 자동 보안 시스템을 거시게 했대요 자동 보안 시스템이 뭘까? 자동 보안 시스템인가? 꽝 이게 자동 보안 시스템인가? 어, 저 잘 모르겠는데?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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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 같애 뭐, 안 죽는 게 저거다 이게 뭐야? 내구를 겁나게 강한 거야 아니면 안 죽는 걸로 돼 있는 거야 아 다 저거.. 아우 진짜 장갑이 장난아니야 와 무슨 애들 하나하나가 철갑보병이야 오오오 여기가 이렇게 피해 피하고 피하고 피해서 저기 아 진짜 이거 EMP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EMP 또 만들어야겠는데 좋아요 하나 한 번에 세 개씩 만들어지네 좋아 어이 맞은가 자 никогда 빨리빨리 오케이 어우 구름가봐 애들 겁나 잘투무안잖아요 야 너희도 그리네드 막 봐봐 나도 던질 수 있었나 오케이 애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나야 나 주인공이야 하나하나가 주인공이야 치사한 놈들 치사하게 싸는건 주인공만 할수 있는건데 쟤네들도 치사하게 싸워 좋아 어 이건 뭐야 에이 에이도 이렇게 있잖아 어 소총 아 이거 이건 이거는 만드는거고 당국의 기관측 어어어 중모장은 저기기에 효과적인거래요 그럼 얘네들한테 정말 좋은거잖아 중모장은 저기기에 효과적인 탄환 관통탄환인가 칸 달리면서 오세요 오오오 좋아좋좋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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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이 총 좋다 오오오오오 얘네한테 좋대 얘네한테 좋다 여행가방 책 저 책은 음식할때 모닥골 피울때 좋대요 아구아구 놈씨갈때 모닥골피우기 좋..좋다..좋다고 하더라고 야 이거 되게..이 총 되게좋아 이 총알 대신 총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녹슨국자 노..녹슨국자는 어따써? 야 너.. 왠지..수상하다? 너 왠지 수상하다? 너 왠지 수상하다? 어휴 저거 안되네? 아..이거 어떡하지? 아..버튼이구나? 아..버튼이구나 아..버튼이네 버튼 야..뭄이 다 열렸어..애들이 나가서 지들끼리 싸울까? 지들끼리 싸울려나? 오오오옹 MAYOR 오오오옹 官 절대 한방은 안되네 야 얘네 정말 대박이야 암호가 야 석궁을 두방이나 맞아준다는건 말이 안돼 말이 석궁 이거 한발을 얼마짜린데 이게 야 스나이퍼 라이플도 두방맞아주고 애들이 무슨 어? 미셜 대장? 어 잠깐만 야 미셜 대장 구하러 왔는데 강철초크하사 아이 스나이퍼 라이프는 조금 불안해 총알이 없더라 지금 이걸 써야지 문 대장은 벽에 있어 오케이 여기서 빠져나가 되겠네 젠장 보안장치가 다시 가동했군 내가 통신께 가파를 빼내겠네 니가 막어 va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아니아니 아니 이게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빨리빨리빨리 오오 내가 무슨 마법사 같애 총처럼 마법사 상황에 따라서 총을 바꿔서 쏴야돼 자자자자자자 오오 미안 나 한방에 안 죽는 놈들아 그래도 뭐 머리만 죽으면 분방에 죽어야지 중장놈들이여 이 자식들 됐냐?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총알 좀 바꾸고 자자자자자자자 이쪽이네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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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뭐 있나 좀 보고 야 여기 있다가 잠깐만 가봐 기다려봐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노드방 뭐 아 자꾸 노드방이라고 하니 자꾸 저게 그 그냥 노드방 같은 거에요 데드스페이스의 노드방 같은 거에요 자자, 타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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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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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포옹죽여 자 재진사 빨리빨리 좋아좋아좋아 재앙잠잠잠잠잠 어디야 어디야 안보여 안보여 좋아 14말밖에 없어 아니 탄환이 벌써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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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어림도 없어 에너지 먹고 총 가꾸고 총 가꾸고 이걸로 어림도 없어 아우 애들이 겁나 잘 피해 재앙잠잠잠잠잠잠잠잠잠 이것도 스나이퍼탄도 특수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겁날거 같은데 어느정도 오피א 무기좐 바꾸고요 기관단총으로 어! 잠깐만! 시큐리티들 어떻게 뚫어? 사장님 어서오세요? 이거 어떻게 뚫어? 아 니가 지금 하고있는중이야? 아닌데? 안녕하세요 일단 나는 루팅좀 하자 형 애들이 금방금방 없어져요 시체가 빨리빨리 계속 루팅을 해야돼 강철칼란 자 시작거 최고발수가 천삼십발정도인거같애 천발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거같애 천발하고 한탄창 기관총 종료였나? 어 저기있다 샷건타는? 아이 이거 듣기가 싫으네 뭐 위미 이거 어떻게 꺼?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꺼야되나 내가? 그런가요? 아 저걸 어떻게 꺼될지 모르겠다 여기있나? 그런게? 어 여기도 뭔가있다 뭐야 이거 유탄 유탄 팝루켓? 팝루켓은 어떤 종이야? 바이퍼루켓 팝... H로켓 팝루켓 어 이거 아 샷건이구나 네 그거네요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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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야... 이 각도에서 맞춰야돼? 던져주려나? 좀 위로 아이고 안될거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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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됐어요 나...나 저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으흥 우리...우리 저기있데요 아 이거쓰는거구나 어디 어디 어 안보엄보 이거 해, 해 봤자 한거 같은데? 해, 해 봤자 한거 같은데 이거? 아, 지금 포기하고 다른거 쓸까 하다가 계속 쓸거야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케오케 오케 어 겁나게 안죽어 이게 숨는게 아니에요 근데 확대하는건데 확대하는건데 이게 폴리곤이 깨져서 이렇게 되는거야 됐나? 된거 같은데? 어이 아직도 안됐어? 오오케 갑시다 넌 어떻게 이런거 다 잘하고있냐? 너 혼자 얘 혼자 빠져나갈거 같은데? 나 빼고 나 안기로 가네 저거 오오 깜짝이야 이거봐 나 빼놓고 지만 지만 빠져나가는거 봐 야 야 너 저 너무한거 아니야? 탄창을 하나 쏟아 부어야지 죽는게 어딨어 애들이 무슨 갑옷을 바지님 어서오세요 갑옷을 무슨 몇겹을 겹쳐해봤어 막 강철로 막 두겹 세겹 해가지고 막 나는 절대 총을 맞아도 안죽을거야 막 하면서 이런 이런 워에머같은 놈들 아이 워에머의 마린같은 놈들이야 스페이스 마린같은 놈들이야 스페이스 마린이 좀 넘어 어? 다했는데? 나 다왔는데? 여기여기 나가는길이예요 어? 여기 나가는길 아닌가? 나 나가는길로 알고 있었는데? 어? 여기 서머 아 여기대여기다 맞어 걔네들은 걔네들하고 비교한건 좀 잘못이야 으흐흐흐흐흐흐흫 걔네들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아뇨 인간이 아니야 그냥 그냥 인간이 아니야 도망가야지 오오오 고고고 도망가야지 오오오 오오험 부스..아 부스 써봐있었지 아 부스 안쓰고 있었냐 왜? 음..뿡! 오오 안돼 안돼 안돼! ㄹㅈ 오오 옹 오오오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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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 도망가 도망가 오 죽였어 죽였어 야 그래요? 아 equals 이게 제가 나쁜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베스트 비자이가 아니라 화질을 좋게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자.. 구해왔어요 야 진짜.. 야 돈 많이 줘 인마 나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고 왔어 돈 많이 줘 얘 어디갔어 어 얘 어디갔어 쯧 고생이야 아이 그건 그렇고 얘.. 얘 여기있나? 아 얘 여기있네 야 돌아오는 길 부근 그리고 날 구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네 상당농력 되게 많아요 몸매봐 어.. 가슴이.. 게다가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잖아요 거기다가 치마 입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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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모든게 가능하나 드라이브의 퍼즐 독특한 조각이 포함되어 그건 뭐라는 거야 아 아 신분증 드라이브 입수하기 이 세계선 정보가 힘이지 아크 생존자들은 각자의 신분증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네 아크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드라이브만이야 아크 안에 자네 것도 아직 있겠지 그 신분증 드라이브가 필요하니 그걸 가져오게 아크는 학어 정상식이 복사 속에 있네 조심하게 당국이 당국도 분명 신분증 드라이브를 찾고 있을테니 굿럭 앤 굿헌 굿헌.. 아니 굿헌팅 할 줄 알았는데 굿헌팅 할 줄 알았는데 굿헌팅 한 다음에 허리에 있어 빨리하라고 아이고 왜이래 왜이래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자 일단 총알을 총알이 지금 부족한게 있나 없어요 총알 안사도 돼 아 업그레이드 킷이 좀 나왔나볼까 업그레이드하고 마인드 총알 정신조정 총알 좀 사야되는데 오우 굿헌 어 레이저 포인터 어 나왔네요 레이저 포인터하고 EMP 수류탄 레이저 포인터 하나 사구요 탄환은 정신조종 화살 정신조종 화살 정신조종 화살 정신조종 화살 정신조종 화살 정신조종 화살 화살 안파네 제기를 제기를 격의 수동탄안도 다른게 없어 쓰읍 전기... 전기화살이나 좀 살까 철갑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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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좀 사놨어요 저번에 그건 좀 사놨어요 철갑탄 같은거 육시... 여... 육십여덟 발 있어요 어 저건 뭐야 어어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저거 어 저거 뭐야 이쁜게 생겼어 어 신기한게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나 아이템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다 지금 못하는구나 여기 팔게 없네 별로 팔게 없며 다행히 인벤토리 창이 무한이라 자 가자 기관 단총 했는거? 오오오 오오오 잠깐만 이쪽이 아니네 오오오 어두워 야 조심하고 있다 당국기관총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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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래 여기서부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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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없는데 오오오오 오오오 거대한 수송기가 복붙됐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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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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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못싸워 아야야야야 아니. 아니...이.요.차 다 부서지겠다 아이고 아 여 이네히 치 ㄱㄱㅆ 오오오오 와 저거 나쁜 놈들 저거 좀 전에 얻었던거요 이거 당국의 기관총에 붙이는 뭐였지? 무기강화 군용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생겼네 아 철갑탄 그거는 여기서 쓰는거에요 이거에요 이거 여섯발짜리 그리고 이건 한발짜리도 있어 이거 한발짜리야 한발짜리 여섯발짜리 이거는 열두발짜리 한발짜리 이거 한발나가요 한발 대박이요 아아 관통탄같은거 그거 왜요? 이거 몇발 없어 이거 지금 49발밖에 안 남았어 그거 안팔아요 그거는 안팔아요 아까 확인했어요 안팔은거 같더라구요 여기 내가 왔던데 내가 나왔던데지 이거 내가 나왔던데지 이거 아 이게 게임하면서 뭐 이게 못알아들수도 있지 그거 참 야 승 야 승인된다며 뭐 뭐 뭘 봐야되는거야 된거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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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없지 뭐가 이상없다는 거야 뭐가 이상없다는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ress wasting ugly попад 얜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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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ㅏ앜 나 С.. 숨었어야 되는지 오케이 아 따 이씨 아 여기 조종하기 힘들다 너무 팍팍 움직인다 뭐가 어디서 나와요 안보여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뭐가 어디서 나와요 안보여는데? 저 잘 Evangelion 저 잘 아 어 아 아 어 어 아 아 와호우 좋아좋아 어 뭐야 펠트라이트 음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펠트라이트 음성이 떨어지고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 왔다갔다 뭐야 이거 왜 가까이만 떨어져 세균가 펠트라이트 세개 왜요 얼마나 잘 몰아 대박 대박 엄청나게 잘 몰는데 야 이거 봐 대박 스파킹도 엄청 나는 지금 이 엔진으로 지금 이 그래픽 엔진으로 마법 나오는 거 만들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애 메테오 스트라이크 같은 거 굿서클 마법 이렇게 쓰면 저거 막 똥똥 떨어지는 거야 저렇게 어우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가? 아 이곳이들 나 왔어 야 이거 왜 안줘 나 먹어도 돼 게다가 여긴 당신에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서 그에게 불법이라고 아니 말이죠 아 히히히히 다 섞여가지고 막 나왔어 우리 아직 해야지 해야할 일이 남았네 난 붙잡히기 전에 죽음의 도시에 아 죽음의 도시가 당국의 낙인연구소에 가던 중이었지 당국의 변종들에게 무슨 짓을 벌이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그레어 보고에 의하면 당국이 나노트라이트 어쩌고 아 그렇게 빨리 지나가냐 하여튼 당국이 변종인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 증거를 알고 있어서 죽음의 도시에 있는 연구소고 거기 이제 나보고 거기 가서 조사하라고 하는 거겠죠 죽음의 도시는 정말 가기 싫은데 그 데이터를 찾아달래요 너는 아마 낡은 서버에서 자료 서버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서버가 있는 곳에 가려면 연구소 맨 위층에 올라가 네트워크실을 찾아야만 하네 메일 서버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 자료를 찾으면 저항군에게 또다시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할 수 있겠나 친구 잊지말게 당국은 이미 자네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고 자네를 찾고 있다는 걸 말이야 상자에서 필요한 건 다 가져가도록 왜 이렇게 빨라 이씨 아우 이씨 그냥 숨 넘어가네 숨 넘어갔어 어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 기관총 총알이 있나? 이만토리는 무한이에요 어 어 어 이거 파네 파는데 돈이 장난아니게 비싸네 일단 내가 좀 팔 거 있냐 타라말고 일단 이거 팔고 맥주 팔고 석유라이터,통조림,작은물건,책 600...얼마 있어요 자 이거 좀 사구요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총알이 무게제한도 없어요 인멘토리 제한도 없구요 인멘토리 제한도 없음 몸에다가 다 우겨놨나? 죽음의 도시로 돌아가세요 아...죽음의 도시 가기싫은데 죽음의 도시 가기싫은데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겁나가 어려운데... 어떤 기계야? 아휴... 아니아니아니씨...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조그마한 빨간색 빔 쏘는 애들 코야맛 그... 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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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아 저 뭐 뭐 그 엔클레이브 방송하는거 방송처럼 뭐 비슷한 방송 열심히 때리고 있잖아요 자 내려 들어가고요 아 여기 죽음의 도시는 정말 싫은데요 샷건이에요 여기 죽음 무기가 샷건이어야 돼 샷건 바꾸고요 미간재장전화고요 아 잠깐만 서 혹시 정부군이 지배했으면 사건냐니라 아 어두어두 그래 너네지 너네가 나오겠지 얘는 아무것도 안줘요 주는것도 없고요 루팅도 안돼요 주는것도 없고 빠르기는 겁나게 빨라가 오우 어이 뭐야 여기까지 침투했네 지네들 어 얘들 여기는 완전히 정말 우기가 싫어 아 나이스 아 뭐 짓는건줄 알았는데 없잖아 총알은 안주고 총알만 겁나게 써대는 곳이라 아이고 대단히 대단히 겁나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잘 맞추지도 못하겠어요 애들이 막 미스.. 미스.. 어 잠깐만 나 공격하냐? 공격 안하네 공격 안하네 나 공격 안하는데요 공격 안하네 오우 뭔가 겁나게 움직여요 이거? bon 야 은신플레이가 가능하다니 어 오오오오오오오오ort 아이 ce기라 Of 띠우스 제니좀 대을좀 싸놨어 어우 야 진짜 문제 야 이 순탄 던지지마 순탄 던지지마 순탄 이야 역시 이 총알이 좋아 근데 이게 총알 소모가 좋아 어디야 어디야 오른쪽에서 지난데 오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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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오 optimum 어딨는 거야 아 저잇 딱 privately 자식아 나와 오케이 또 또 또 여기서 들리는데? 어디있는거야? 정체할게 어디서 자꾸 그래를 저기다 쏘는거냐 바보같은데 야 무슨 갑옷을 파워하모 입은 애들같애 아 우리도 못가네 못넘어가 샷건이 저 무기가 아니네 오오케 야 이제 이렇게 맞아 죽다니 자 이거팀 그렇게 다 싹 다 뒤져보고 싹싹싹 여기도 하나 죽었었는데 없어졌네 아우 정말 싫대 여기 아우 정말 싫대 여기 어우 젠개다 쟤게이 오워 오와아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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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런거 보니까 시작권 자 났다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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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다 저기있다 오케이 아따 안맞는다 던져봤자 수류탄 아깝다 얘들 오 잠깐만 아 여기 거기구나 오오오오 오오 아야 아파 아아 아야 아 몇번내 쏘는거야 수류탄 만든들이 나쁜 놈들 수류탄이 무한정인가 무한정이냐 수류탄 오케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 밑쪽에 있는거 같아요 여기가 저기있네요 오케이 안보여 안보여 여깄다 근안하네 요리떻이 그나마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part 이싰시그 우우오오오 이런텐데 안녕이 등 sandy 내놓은게 이거 내놓으려 외도 뵙도록 하죠 여기도 아닌데? 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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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길이 어딘지 몰라요 어 멀꺼 멀꺼 있으면 멀꺼 있는데로 가면 길일꺼야 잠깐만 여기 외면 처음에 들어 아이고 아이고 스나이퍼끼리 싸움은 스나이퍼끼리 싸움은 스나이퍼 엘리트가 짱이네 스나이퍼 엘리트가 짱이네 오오 앤 새우 뭐야 어 됐나? 자 어디로 가는거냐 이..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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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 오오 잠시만잠깐 오오오오 오케 패하자 오오오케 위아래로 지금 오는거같은데 와아 무슨한 놈들이씨 발가락을 맞춰서 죽을께요 발가락을 맞춰서 죽을께요 발가락 맞춰서 죽었어요 어이없는분들 좋아 아 잠시만요 아 됐지? 여기 괴물같은 놈 나왔던데 아니야 어디로 가야되지? 얘를 왜이렇게 하는건가? 오오 자 죽은 척타냐 쓰읍 아아 아아 지금 누구나 지금 누구나 그 소리가 들렸어 이 소리가 들렸는데 아 어디서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여기저기다 저기여 저기 뭐 언니가 어딨는거냐 아이 못맞췄어 아 또 쟤네들 또 술탄 세레머니 한다 자 좋아 두방씩 한명 더 아 내 뭘 못맞춥니까 저거 이만 어 저격총탄은 많이 쓰네 얘네들한테 아이 뭘 사놈여 그걸 많이 써가지고 항상 모자람을 느껴 이씨 압 흠 여기는 여기는 야 이거는 지금 박살냈고 들어갔는데 안해 깜깜해요 여긴데 애 또 거시기 설렙네 거참 그 아아 아아 아파 어떻게 하지? 어.. 이걸 열어야 되는데 네도 혹시 뭐 갖고있냐? 아니면 이 전에서 아니아니야 여기서 하는건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하진 않을거야 어디에 보면 시야가 닿는 데가 있을텐데 여긴데 여기 그게 여길꺼고 그게 여기네 억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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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ㅜㅜ. ㅜㅜ. ㅜ.. ㅜㅜ. 아~! 겁나게 온다 그럼 오오오오오 오혜옜옜 에너지 아 아 아 아 야 야 이거 먹어 임마 오케 지대로 맞았다 오케이 어디냐 또 댐벼봐 나도 이제 숨지 숨지 않는다고 반대로 가고 이렇게 가야되나꼬 한 번에 가는 길 없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저 올라가는 길 막혔어야지 그냥 올라가는 길 두개 다 막혔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야된다는 소린데 이쪽으로 가는건 아니고 일로 해서 일로 해서 여기도 아니고 어 길을 찾아야돼 아 어떻게 가야돼 길이 어디야 아 아 끈적끈적 한거 밟는 소리도 싫어 아 내가 잘못 왔나 저 밑으로 내려가서 가야되나 하 하 하 내려가서 가는 길이 없는데 올라가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하 으응 아 길을 모르겠어 또 하 흐읍 길을 알려주는 아 여긴 빌드맨만 나와서 아 이쪽으로 가는게 되구나 아 진짜.. 혼자 헤매고 있었어 항상 보면 열쇠는 바로 옆에 있어 열쇠는 바로 옆에 있어 네가 어디냐 툭 툭 툭 툭 툭 툭 어디냐 툭 툭 툭 툭 툭 툭 또 어디야 저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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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도 지금 한놈 숨었는데 반짝거렸다 반짝이는거 봤어 반짝이는거 봤거든요 제가 반짝이는거 봤.. 아..이건가? 아 잘못봤나? 저거 인마 와..이.. 무식한 놈들 니네 갑옷 누가 만들었어 바른데로 말해 누가 만들었어 누가 아 갑옷에다 강철더미를 덕지덕지 발라 놨나 이..이쪽으로 하는건가? 이..이쪽으로 하는건가? 일단 없애구요 그리고 미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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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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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유 힘들어 어디까지가야되는거야 아유 어디까지가 시너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데 아유 나 올라가기 힘든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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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올라가는 거야? 맞아? 이거 못 올라가는데 얘? 아니야 여기 아 아까 그게 없어졌구나 이게 없어진 거구나 아 여긴 또 거기 있잖아 위로 어? 근데 지금 말 지금 말 각기 말을 맞게 가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저쪽 저쪽 아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맞나? 맞게 온 거 같아요 어 어허 아 자 이렇게 오오오오오 으앙 우우오오오오오오오 와 여기 pén강班 좋아좋아좋아 잘 가고 있는건지 길이 있으면 가고 제일 맞게 가고 있는건가? 어 여기 왓던지 아잇 나이스 자자 뭐야 이 자식 너 센놈이였구나 너 보통놈이 아니었구나 보통놈이 아니었어요 어 오오오오 보통놈 아닌데는 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놈 아님 vur 상대할 때 쓰는게 있어요 안녕 이거 맞고도 사냐? 그래 이거 맞고 살면은 좀 아니지 이거 맞으면 죽어줘야지 아유 이 징그러운 놈 이쪽 같은데? 아 여기가 아닌가? 이런가 보네요 나가자 모자님 어서오세요 자 1달러 연구자료는 빼 왔구요 야 내 차 어디갔냐? 그러고 있어 자 잠만 하구요 여기 있다 고고어어 아어어어어 나는 못잡을거야 저 위엄이라고 뜻하는게 저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거야 됐다 맞았어 됐다가 아니라 맞았어 근데 다행히 어떻게 맞았는지 몰라도 차량이 안 떴네 붐떼진 않았네 돈이 얼마나 있냐 돈이 200달러 했네요 거짓 신세는 못 면하는구나 언제나 돈이 항상 없어 어이 엄청난 발견하겠군 이 자료엔 당국의 위험한 모든 계획이 기록되어 있네 이로 인해 당국은 큰 다격이 올테니 최고의 날이야 엘리자베스는 자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나도 그럴 수 밖에 없군 하지만 이제 이곳과 작별할 시간이야 엘리자베스는 먼저 가서 우리의 도착을 깨달이고 있네 차고에 자네 물품은 걱정하지 말게 그걸 잘 보관하고 있을텐데 우리는 곧 떠나야하네 자네가 여기 있으면 그 목에 걸릴 현상금 늘어나뿐이야 여기엔 절대 안전하지 않는 곳이야 우리의 탈출을 숨겨줄 통신 주파주 변화기를 배치했네 뭔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마무리 짓고 돌아오게 우리가 함께 할거면 같이 떠나세 마지막인거 같은데요 끝인거 같아요 끝 마지막 엔디가 막판인거 같아요 잠깐만 다 정리하고 오라는거 보니까 있는ksam explorer 어느정도 210달런데 팔게 없는데 별로 맥주병 책 타나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운속 어디 어디 쓴 기억이 없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음 챕터로 그냥 넘어가는건가 막판이 아니라 다음 막판이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막판으로 가는건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